꼭 이기셨으면 좋겠어요, 받으시고. 저 오늘 너무 반가워서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봐. 아 이게 정말. 야 마지막에 영 씨. 와 대박이다. 정말. 정말 옛정이. 아하. 피자모씨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요. 아, 제목 말씀하지 마세요. 정말 잘하세요.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네, 그라마 잘 보겠습니다. 잘하시고 꼭. 네네네. 화이팅. 네, 가세요. 네, 가세요. 수고하십시오. 수고하십시오. 형 안녕하세요. 형태 형. 안녕하세요. 승용이 형 되게 또 알지 까칠하다고. 어휴 승용이 형. 어휴 형. 신혜야. 신혜야. 잘 들었습니다. 안녕. 잘 보겠습니다. 일단 잘 부탁하십시오.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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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까칠하다고 하고 있습니다. 형이. 형님. 안녕하세요. 저 인기가요. 신혜야. 내가 인기가요. 지효씨가 아이씨. 그럼 두 분이서 잠깐 인기가요. 얘기 나누신 거예요. 우리 잠깐. 아휴. 잠자요. 제가 드라마에서 가는 상속자가 되게 거지로 나오거든요. 여기에서만큼은 상속자가 되고 싶습니다. 형님. 아이고. 드디어 드디어. 바로 우리 형님이. 신혜 생일. 잘 쓰셨어요 형. 어휴 형. 아휴. 얼굴 좋아 보이네 형님. 어휴. 야. 승용이 형 이렇게 자리 찾아본 적 처음인 짓을 거니까. 형. 어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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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형. 아휴 형. Sin용이 형 좀 어휴. 승용이 형 좀 어휴. 야 야 내가 무등 태워야 돼. 무등 태워야. 야 진짜 형 한번 업어드릴게요. 진짜. 승용이 형 저희 일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형을 내가 한 번도 업어드리지는 못 하고. 좋아 좋아. 형. 아휴 형 진짜. 너무 고생. 너무 고생 많으시죠 형. 야 우리 동기도 한번. 아이. 저 형 어떻게 뭐. 저 형 어떻게 뭐. 아휴 저 형 어떻게 뭐. 커피랑 한 잔 드실래요. 어떻게 하실래요. 형 어떻게 와. 아 남승윤. 아 좋아. 뭐가 모르겠어요. 아 저 볼. 아,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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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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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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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형, 형, 형. 형, 형, 형. 형이 감사해야 해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아, 어디 갔어? 신혜야, 걸스테이 아직 못 가니? 걸스테이? 뭐라고? 신혜야, 걸스테이 못 봤어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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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세요. 저는 훨씬 더 예쁘다.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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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러치 빼기 참 예쁘네요. 어? 가는 상속대로 나오거든요. 미치, 미치, 미치. 빨리, 빨리, 빨리. 야, 신혜야, 너 왜 무서워, 무서워 안 해? 민혜, 빨리, 빨리. 왔구나. 아, 잠깐만요. 아, 잠깐만요. 왔어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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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팀이었잖아, 한 팀.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, 너희들. 너무 보고 싶었다. 아, 뭐 눈을 치러. 아, 뭐야. 다시네. 다시네, 다시네. 네, 일단 여기 너무 좁으니까요. 그래, 그래. 넓은 데가 있습니다. 천천히. 제가, 제가 액습하겠습니다. 진작이, 월세는 오늘 꿀렬 것 같다고. 진작이, 월세는 오늘 꿀렬 것 같다고.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, 오빠. 일단 너무 좁아보다. 냉정하게 되기 때문에 지난번 녹화를 생각하면 안 돼요. 두국아, 형은 생일이 언제예요? 나 걸스데이. 너의 최고의 날은 언제니? 상일이 걸스데이지. 걸스데이 노래 한 곡만 해줘요. 말해줘, 말해줘, 말해줘. 이거 아닌데? 어? 말을 해줘. 아, 마지막 말 하지 마지. 구우우 오우 오우